캘리포니아주가 커뮤니티 칼리지 풀타임 학생들의 학비 전액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최초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제도가 도입되는 것인데요. 김지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제도 관련 법안이죠.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 2년 학비 무상 제공 법안이 모두 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는 1학년 무상 교육인데 이 기간을 2학년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된다면 그 대상은 어떤 특정 대상이 있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1년차 학비 면제안은 미국의 산티에고 주 하원 의원이 발의를 한 것인데요. 캘리포니아 거주자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풀타임 신입생들 그러니까 12학점 이상을 수강한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번 확대 법안 발의도 역시 미겔 산티아고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한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불평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이 되면 캘리포니아 내 114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의 약 1만 9천여 명이 학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주 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서명을 할 것 같나요? 네 개빈 유썸 주지사가 당초에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프리스쿨에서부터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공립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4,800만 달러를 이미 책정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가 학비 걱정 없이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건데 최근에 대학 등록금이 계속 인상이 되면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 중 하나도 대학교 등록금 부담을 덜 짜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이외에도 일반 유시대학교를 편입을 하는 학생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번 2020년 차기 대선에서도 이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최근 민주당 대선주자 23명 중 최소 18명이 이 일종의 대학 무상교육으로 통칭되는 등록금 경감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유시계열 대학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대학금 등록금을 인상을 하면서 여러 이제 반대 시위도 있고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뭐 편입을 통해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실제 지금은 인상 부담이 이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서도 자녀의 대학금을 감당하지 못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사안이 이제 정치적 이슈로도 부각이 되고 있다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떤 대선주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이 모든 공립대학의 등록금 연재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건 좀 현실 실현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지만 일단 이렇게 내걸고 있고요. 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등록금이 안 된다고 하면 교과서 구매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법안이 확대 시행되면 이제 미 전역에서는 최초죠.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다른 타주에 있는 학교들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지은 기자였습니다.